화이트데이 야 박구선 너 곰이 형 뭐야 발렌타인데이잖아 뭐 안받았나봐 발렌타인데이라고 곰이 형 받았대 아무것도 안받았네 둘 다 여자친구가 발렌타인데이에서 곰이 형 줬다고? 어 곰이 형 받았지 야 그 다음에 뭐야 화이트데이 아니야 그럼 너도 이제 선물 줘야 될 거 아니야? 어 그럼 분명히 이 안에 100% 숨겨놔 야 줘봐 야 봐봐 너 이렇게 뭐 순수한 애들만 많은 줄 알지 너 어휴 야 여자친구가 많이 순수하구나 미안하게 되면 이게 여자친구가 오래오래 사귀어 어? 어? 야 막내가 있어 막내대 코아 미친 형 아니야 막내 어디있어? 막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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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 앉으시고 뭐하고 있어 빨리 내려와야지 형이 형 화난다고 지금 빨리 오라고 너 이거 진짜 너 때문에 지금 곰돌이가 털이 다 빠졌는데 지금 아 아주 막내가 아주 그냥 조그만하네 귀엽네 어? 자 일단 모였으니까 자 우리 구아 한번 해볼까? 자 공개수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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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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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가 나보다 더 잘하네 그냥 너희들 알겠지만 오늘 그 상습 갈치범 그리고 가정 그 파탄의 그 주범 김영명 싸이비 교주를 오늘 체포를 할 건데 오늘 우리가 광신도로 잠입수사를 할 거야 너희들 내가 그 광신도 그 느낌이야 연기 다 하나씩 해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? 했죠 했죠 준비했죠 준비했죠 자 그러면 내가 레디 액션하면은 광신도 인천 연기를 해보는 거야 자 레디 액션! 미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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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무리 안 해주네요 자 다음에 교선이 레디 액션 윽하 viaив시다 미쉽니다 brain evet 왜 멋있는 척 하고 있었네 액션 오케이 좋았어 어쨌든 우리가 김용영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좀 약간 연습하면서 오늘 하나씩 해볼텐데 박규성 너가 교주를 한번 해봐 자 일로와 일로와 여기 있어 제가 어제 개신을 받았습니다 어떤 개신을 받았냐 정국 잘 믿습니까?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당국에 믿습니까? 믿습니다 그럼 나를 위한 개인기를 보여주시오 아 개인기 안녕하세요 효녀가 수연숙이에요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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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버린을 치세요 어떻습니까? 그럼 나를 위한 삼행시를 한번 해보셔 곰돌이 곰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돌 돌이켜도 생각해봤지만 이 이분밖에 전 없습니다 고 땡겨 믿습니까? 믿습니다 믿습니다 맞지 제가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꼬마 친구 와가지고 믿습니까? 믿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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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는데 가슴을 만집니까? 믿습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네 믿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보여준 개인기를 준비해보십시오 개인기 말입니까? 네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까? 네 개인전 없습니까?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? 네 정신 못 차립니까? 네 그럼 삼행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행시 자 곰돌이 곰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돌 돌 돌이켜 생각해봤지만 저한테는 이 이 곰돌이 밖에 없습니다 오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양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투 원 투 스리 포 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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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규명해서 잡히는 거야 어? 야 다음 막내 자 여러분 어제 제가 개신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? 믿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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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는데 왜 믿으십시오? 저를 위한 개인기를 보여주십시오 이 개인기를 개인기를 보여달라고 인후야샤 나락 오 인후야샤 나락 내 이름은 나락 인후야샤 내 도끼에 죽었지 아주 그냥 다소 kalau 죄송합니다 미스 ene 미스 자 그러면 찬양 한 번 불러주십시오 찬양 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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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 добр 그러면 김영명 이가 갑자기 싸이윈히 제자들한테 빙의 된 척 연기를 시킬 때가 있다 말야 그거를 우리가 연기하는 척, 빙의된 척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괜히 열받게 하다가 김흥명을 체포하는 거 그 과정을 한번 배워보자, 알겠지? 자, 우리 꼬마 친구 믿습니까? 믿습니다 믿습니까?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괴로워 편합니다 어딜 몰라 그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다음 믿습니까?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? 믿습니다 당신은 정말 믿습니까? 정말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다 그룹하답니다 이야 꼬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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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좀 해줘 너 좀 이상한 애 같아 꼬끼오 자, 이러다가 열받게 있을 때 바로 체포하는 거 알겠지? 김흥명은다 자자자 자 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구원과 행복과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했죠 양세형 신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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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희여운 신도자 못 보는 신도네 새로운 신도들입니다 나를 위해 찬양가를 불러봐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믿습니다 이게 뭔 캐릭터야? 나를 위해 개인기 하나를 보내봐 여기서 딱 스무 명만 소리를 지르게 하겠습니다 너는 안 질려면 오늘 내 손안에 뒤질 줄 알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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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봐 빨리 하라고 빨리 해봐 자신감 있게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해야 돼 불굴레파스트 하나 줬어 이거 좋다고 웃는다 좋다고 좋았어 자 삼행시 한번 가보겠어 삼행시 한번 가보겠어 양세형으로 삼행시 한번 가봐 양 교수님 그냥 빙의하시죠 빙의를 해야 돼? 힘들어? 예 빨리빨리 알았어 그래 알았어 네네네네 진짜 빙의를 해야 돼 빨리 빙의하고 빨리 채포리 치고 야 빙의해 내가 빙의할게 재현아 예 알았어 넌 뭐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돼 알았지? 개로 빙의낸다 개 개로 빙의낸다 개 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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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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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!